이거 그냥 자동 부활시킬까? 내가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서 아 잠만 과감하게 들어가서라고 한 게 유언이었나? 여보? 이정도면 할만하지 그러면은 현역이신 김도님께 팀 리더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군대 갔다 온 지 20년 된 사람한테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저 보병이 아니라 저 가설병이였거든요 아니 그냥 해! 그래! 작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병과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선두, 사격, 지원, 선두 역할, 자동맨 내가 왜 된건가? 하극상이다 하극상 초콜릿같은데 아 잠깐 하극상이다 내가 왜 라니 아 이게 선두 역할이 당장 주는 건데? 뭐야 어떻게 하라고 자동맨 알아서 해 어 자동맨 어디가 어 잠깐 무전기 소리 됐어 지금 어 우리 소탕임무 우리 반란군을 소탕하라 아들 maneira 감사합니다 어 저 자동맨 itol punkt 에이 전쟁이야 벌써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무서워 아니 나 분대장 해본 적 없는데 아 앞으로 앞으로 돌격 브릿지 오 씨 어우 오케이 아우 나 가격당했어 야 저 건너편에서 쏜다 건너편에서 쏜다 아 야 야 나 가까이 다가가서 처치하래 야 팀원을 처치하래 죽여 아 근데 이거 죽은거야 이거? 진짜? 눈 뜨고 있는데? 날 고 고 고 고 고 아아 뒤에도 아아 아아 이거 만질 수 있어 아아 으아! 강령술 강령술 아 뭐야 부활 부활 이거 부활의식 할 수 있어? 어..이..뭐..탭 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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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으아아악 피 안보인다! 아이케스 애니생! 아 피 안보인다 으아아악 아 죽었나? 아 죽은 사람끼리 마이크 내는구나 다시하기 버튼 아 뭐하라고라면 아 계속하지 재밌는데 어? 으흐흐흐 꼴박해보지 한번 흐흐흐흫 영광 영광 할렐루 으아아아아악악 아 쫌꾼이다! 아아 분대장김 분대장김이 위험하다 들어간다 수류탄있는 사람 수류탄 수류탄 있습니다 수류탄 수류탄! 수류탄! 어디 갑니까 수류탄! 수류탄! 나 김다성! 김다성! 저기를 피하세요! 으아악! 아 내가 안 던졌음! 이거 나 아님! 어... 아 내가 던졌는데 나 명령이 따랐을 뿐이야 수류탄! 거.. 거.. 어.. 저.. 야아악! 나발총이다! 아 모르겠다 돌격! 오케이 오케이 으아악! 으아악! 킬로타운! 킬로링! 으아악! 치료중! 뭐 치료중! 자 앞쪽 2층 건물! 아 저댁! 업무하겠습니다! 업무한다! 업무한다! 으아악! 나 무력화됐다! 나 다겠다!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다! 밖에서 밖에 빠져서 다 누웠어 지금! 살려 살려! 김도르 살! 분대장 사망! 잔점속행불남! 탁짱아라! 재보급 재보급! 어 재보급! 오케오케! 어 오케 리필! 리필! 이...뭐...템! 분대장님! 이...전쟁을 안하면 안될까요? 우리가 왜 서로에게! 사람..사람인데! 저 사람들도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죄송합니다!! 죄송합니다! 아 제가 열심히 할게! 내가 잘할게! 하지만! 하지만! 내 잘할게! 나랑 같이 박격포 부수랑 발사랑 거슬로 싫어 안 갈래 어엇 군대장 군대장 아고 4방 아고 4방 아고 2명 4방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죽은거야 이거 박격포는 못 죽었어 박격포? 이게 이 게임이 약간 그런거 같애 전쟁의 족 같으면 한번 당해봅시다 이런거 같애 니가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 근데 이거 미션이 이거 막는거 아냐 이거 호정차량 지키는거 아냐 아니 막다가 지금 박격포를 제거하라고 지금 눕어버렸어 지키다가 저렇게 자동차량이면서 아 잠깐만 지금 자동 혼자 남은거야? 지금 우리 됐다 죽은거야? 복다 때려 서지 복다 때려 서지 지금 혼자서 뭐라고 하는거야 지금 지 혼자서 지금 무전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저거야 전쟁터에서 지금 혼자 있는데 다 죽었는데 지금 아 근데 이거 깰수 있을까? 못깰거 같애 잠깐 저 화장실좀 갔다올께요 네? 아 스윗 드림즈아 메이드 오피스 후엠 아이엔 디서크리 시작 저격수다 저격수 저격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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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원아 저격수다 도원아 윽 으아아아ак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다 죽었나? 들리가 없는데? 그럼 거두각 cybersecurity 관리가 없는 게 아니 그럴리가 있어 으흐흨 twas 왜이렇게 전쟁이 무서운거야 사고력이 떨어지잖아 멀쩡한 사람들인데 다 지금 전쟁의 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다들 거기 사람있어 조심해! 나 수레타 있다! 던진다! 내가 던진다! 던진다! 미안 던졌어 이미 던졌어 미안 던진다! 태준아 나 너무 수레탈이 던져보고 싶었어 아 나 나 못.. 아 미안! 아 미안! 미안해! 내가 다시 치료해줄게 사살 쏴서 괜찮아 사살 쏴서 태준아 살아있어? 태준아? 태준아? 태..태준이 갔어? 나는 나는 어! 사람이 죽었어! 나성님 분대장 죽었어 군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! 아 그래! 어 어 군대장님 어서 지시를! 우리 임무가 뭐더라? 내가 먼저 들어갈까? 어 그래 나성아 먼저 들어가 나는 좀 천천히 들어갈게 태..태기야 왜 나성아 왜? 우리 이거 살아서 나가면 시원한 맥주 한잔하자 아 그래 맥주 시원하게 얼음 송글송글 물방울 맺혀있는 시원한 맥주로 근데 그거 그런 말하면 죽는거 아냐? 앉아 앉아! 어 건물 확보! 반란군이 퇴학하고 있대! 아 놈들이 더 오고있어! 아 놈들이 더 오고있어! 아 놈들이 더 오고있어! 아아악! 아이고 그는 갔습니다 죽지마시로 가게되지!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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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무덤에 맥주를 뿌려줘야겠네 방공들 나성아 AAV가 있다 아 맞다 맞다 나성아 과연, 과연, 과연! 어디지? 근데 그... 뭐야? 아, 성공이야? 아, 존버하는 거구나! 군대장 하실 분? 자, 본 분대장. 지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란다. 이 차를 따라서 잘 이동한다. 자, 차가 멈췄다. 자, 이제 앞에 가기 위험한데 좀, 스나이퍼가 있는데 자, 이 부분, 본 분대장! 아, 멋대로 저... 스모크를 던지지 않는다 우리 군대에 스모크 던지지 않는다 던지지 말라고!!! 두명은 2층 건물 처리하고 한명은 뒤를 보도록 본 군대장 여러분 반드시 임무를 성공시켜 으아아아아아아아 나 계단을 살려줘 본 군대장을 다 따라가라 자 쏘지말고 쏘지말고 옆에 있는 방문을 열어라 그 방문 열어라 열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클리어해라 자 방클리어 깨진문 열어라 그 열기전에 수류탄 하나 까고 들어가라 아니 뭔소리야 내가 갈게 나 간다 으악 살려 아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죽은지가 아 죽은지가 언젠데 지금 죽은지가 사나서보자 사나서 맥주 한잔하자 진입 열었다 으악 으악 한 명 전사 아 전사라니요 누가 전사 그러게요 아 자동 죽었어? 부활의식을 두 명 이상 죽으면 합시다 으악 이거 그냥 자동 부활시킬까? 폭탄 좀 제거하고 하자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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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과감하게 들어가서 음 일단 1층 폭탄 제거하러 가자 잠시만 과감하게 들어가서 라고 한게 유언이었나? 내가 내가 과감하게 들어가서 쫘아야 죽었다 나성님 과감하게 들어가서 라고 한게 유언이었어요? 맞습니다 아 그럼 갑시다 우리 그 AAV로 ㅎㅎㅎㅎ 과감하게 들어갔어 흐흐흐흐흐흑 ㅎㅎㅎㅎㅎㅎ 흐흐흐흐흐흐흑 ㅎㅎㅎ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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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한명 컷 한명 컷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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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중 치료중 안쪽에 안쪽에 내 내 안쪽 보이는 왼쪽 방에 폭탄있고 정매영 정매영 클리어죠 아 이거 지금 김도 죽었냐고 아무도 안 물어보는거 진짜 아 아무도 지금 김도 죽었냐고 지금 의문을 가지지 않아 지금 너무 간다 아 아 성공 성공 우리 세명이서 이제 김도를 추억하는거지 맥주 한잔하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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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